안녕하세요. 모욕탕입니다. 오늘은 이 하트 다마고찌 몰드를 사용해서 키링을 만들어 볼 거예요. 키링의 컨셉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 8부 주인공으로 할 건데요. 그 주인공이 쓰는 기술이 약간 거품, 비눗방울 이런 걸 쓰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고고! 비눗방울 같은 느낌을 어떻게 낼 거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할 거고 이 안에다가 구슬을 넣을 거예요. 사이즈들은 다양하게 넣을 거고 비눗방울 자체가 약간 오로라빛이고 투명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글리터도 좀 다양한 사이즈로 오로라빛 이렇게 도는 걸로 넣어볼게요. 아, 그리고 층을 두 개로 나눠서 작업을 할 거예요. 약간 첫 번째 층은 은은한 글리터를 쓰고 두 번째 층은 은은한 것보다 살짝 큰 사이즈의 글리터를 써서 살짝 입체감 있어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. 이제 두 번째 층을 쌓아줄 건데요. 첫 번째 층에 썼던 글리터보다는 살짝 큰 입자를 사용할 거고요. 구슬들을 아래층에는 투명한 거 위주로 썼어요. 근데 두 번째 층에는 살짝 색깔 들어간 것도 써보면서 만들어 볼게요. 이제 여기다가 사진을 넣을 건데요. 그냥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했을 때 뒤에서 보면은 못생겼죠? 숫자 써있고 인화 사진 그 뒷면이 딱 보여요. 그래서 그 글리터 시트지? 이거를 여기 뒤에다 붙여준 다음에 여기다 넣을게요. 이렇게 하면 뒤에서 봤을 때도 반짝반짝 거리잖아요. 자, 그럼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사진도 다 넣었고 쉐이커 내부를 채우기 전에 여기 버튼 부분을 먼저 꾸며줄게요. 조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간 별이 의미가 있잖아요. 그래서 빨간 별 딱 한 개만 넣을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은 이 캐릭터가 쓰는 기술이 비눗방울 같은 거라서 틀 자체를 비눗방울 느낌이 나게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투명한 배경에 투명한 구슬들을 넣었는데 이게 가끔 레진 안에다가 구슬을 넣으면 구슬이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투명한 거면. 여기 파란색 묻히듯이. 근데 여기 이 투명한 구슬이 오로라 구슬이라 그런지 묻히지 않아서 진짜로 비눗방울 마치도 했고요. 글리터도 층을 나눠서 넣었잖아요. 첫 번째 층에는 작은 걸로 두 번째 층에는 큰 걸로 이런 식으로 넣었더니 약간 입체감도 있어 보이고 반사되는 것도 굉장히 예뻐요. 그리고 워터 쉐이커 안에다가 이 가벼운 구슬들을 넣었더니 잘 돌아다니고 쪼끄만 별 글리터 있죠. 얘도 얘네들이랑 같이 움직여가지고 멈춰있지 않아서 아주 괜찮은 거예요. 다마고찌답게 버튼들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반짝이 이거 그냥 사진만 딱 넣었으면 뒤에 진짜 안 예뻤을 건데 제가 사진에다가 시트지 붙이고 넣었잖아요. 그래서 뒤에서 봐도 예뻐요. 반짝반짝 이게 불투명한 작업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투명한 작업할 때 시트지 붙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제가 평소에 투명한 작업을 잘 안 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색깔이 변색이 돼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쓸 거라서 그냥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네요. 이게 한 번 투명한 것의 맛을 봐버렸으니 다음에 한 번 다른 스타일의 투명한 예진 키링도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이제 이거 제 에어파드 달아줄게요.